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동영상 제작 앱 키네마스터에서 서체, 폰트, 글꼴을 추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키네마스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서체, 폰트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서체를 따로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초기화면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가 여기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터치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영변의 약산이 있고 진달래가 피어있고 나비가 날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해보면 이런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에 소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먼저 서체를, 글자를 넣기 위해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하면은 글자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저는 글자를 그대로 자판기에서 쳐넣어도 되지만은 저는 미리 준비한 글자가 있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의 보내 들이올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올리다. 이런 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서체를 내 마음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조금 제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먼저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 사각형을 터치하죠. 터치해서 노란색을 하고요.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윤곽선을 검은 색깔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여기에서 서체를 바꾸는 것은 이 서체는 AA에서 하잖아요. AA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한국어라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운받으면 한국어라는 여기에서 서체가 있잖아요. 그런 키네마스트에서 제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좋아하는 서체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여기 잠시 한국어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더 추가로 키네마스트에서 제공하는 서체를 가져오려면 여기에서 이걸 터치하잖아요. 이걸 터치해서 기어집을 터치해서 여기에서 제일 위에 한국어 여기 한국어라고 있죠.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서체를 가져오려면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가져오려면 여기 상단에 보세요. 플러스에 있죠. 플러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이런 서체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메뉴가 떠요. 서체를 가져오려면 스마트폰의 네 파일로 가야 되겠죠. 네 파일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체를 다운받은 볼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미리 서체를 다운받아 놔야 돼요. 네 파일 터치하겠습니다. 네 파일에서 여기 sd카드 저는 sd카드의 서체를 제가 구해서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요. sd카드를 처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서체 스마트폰 폰트 184라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184개의 서체를 폰트를 다운받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 자신이 구해야 됩니다. 무료 서체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딱 터치하면요. 서체가 이렇게 서체가 이렇게 쫙 나와요. 여기 보세요. 서체가 쭉 나오죠. 여기 보세요. 서체는 이게 확장자가 TTF도 있고 OTF도 있고 어느 쪽을 구하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체를 구합니다. 미리 구해 놓아야 돼요. 서체를 구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은 무료 서체만 구해야 됩니다. 만약 유료 서체를 구해서 사용해서 유튜브에 올리든지 밴드라든가 이런 데 올리면 발각이 되면 그 서체에 제작한 유료 서체에 제작한 업체에서 아주 배상금을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누구 이야기 들었는데 천만 원 이상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서체나 가져오면 안 됩니다. 무료로 설 수 있는 서체를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나눔 송글씨 성실체라는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나눔은 네이버에서 무료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서체입니다. 나눔 요것을 표치하겠습니다. 표치를 하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완료라는 글자가 뜨죠. 나눔을 표치했습니다. 표치하니까 아래쪽에 완료가 떴어요. 이렇게 요 완료를 표치합니다. 표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선치한 폰트는 폰트 내 폰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내 폰트 그리고 여기 확인을 표치합니다. 확인을 표치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내 폰트라고 생겼죠. 이렇게 새로 생깁니다. 폴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나눔 성실체라는 이 폰트가 아까 조금 전에 가져온 게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이 서체를 제가 툭 투치하겠어요. 툭 투치하면 그러면 저 위에 상단에 요것이 나타나요. 이렇게 위에 그러면 요것이 선택되었다는 것이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의 저장 V자를 투치합니다. 툭 투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서체가 들어왔습니다. 서체가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글자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서체는 AA죠. 대문자에 소문자에 이걸 투치합니다. 투치해서 서체를 새로 가져오려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서체를 가져오려면 여기 한국에서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이런 데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폰트를 만들려면 상단에 있는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를 투치합니다. 플러스를 투치해서 그리고 자기가 폰트를 구해놓은 폴드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넷파일로 찾아갑니다. 넷파일 터치해서 저는 내장 메모리에 저장해놓았으니까 내장 메모리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서체 이거 있죠. 자기가 저장해놓은 폴드를 찾아갑니다. 폴드를 터치해서 이번에는 좀 굵은 글씨를 한번 골라보겠어요. 굵은 글씨는 저기를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빙글의 볼드라고 있죠. 빙글의 볼드를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빙글의 볼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빙글의 볼드를 투치하면 오른쪽 오른쪽에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완료가 떠요. 아까처럼 완료를 투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내 폰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나오고 확인이 나옵니다. 확인을 투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빙글의 볼드 체를 내가 가져왔죠. 따로 내 폰트에서 선출되어 있습니다. 빙글의 볼드 이걸 투치해 보겠어요. 이걸 투치하면 이 위에 표시가 되고 저장은 이것으로 합니다. V자 투치합니다. V자 투치하겠어요. 그러면 글자가 보세요. 아까보다 굵어졌죠. 나와보기 역교 이렇게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폰트를 제가 아까 그 폴드에서 보여줬다시피 저는 184개를 지금 구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184개를 구해서 정해주는데 그러한 폰트를 서치를 가져온 것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여기 AA를 투치합니다. 투치하면 여기에 자기가 따로 구해서 가져온 것은 내 폰트 여기에 저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빙글의 볼드하고 나눔 성실체 이렇게 왔죠. 그럼 계속 가져오면 여기 플러스 해서 여기 플러스를 터치해서 가져오면 아래쪽에 이렇게 계속 쌓이겠죠. 이것을 삭제하려면 오른쪽에 보세요. 빙글의 볼드 오른쪽에 쓰레기통 있죠. 이걸 터치하면 여기 나눔 성실체도 쓰레기통 있죠. 이걸 터치하면 삭제가 됩니다. 빙글의 볼드 터치해서 삭제해 보겠어요. 휴지통을 쓰레기통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빙글의 볼드 폰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폰트를 사용하는 모든 텍스트는 기본 폰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삭제하면 이 폰트를 사용하는 모든 텍스트는 기본 폰트 키네마스 대체 기본 폰트로 바뀐다. 나세요. 여기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삭제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눔 손실체를 저는 바꿔버리세요. 이상 이와 같이 서체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 즉 키네마스 대에서 제공하는 서체가 아닌 내 폰트를 내 서체 내 폰트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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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